안녕하세요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는 맘에랑 좀 부탁드려요 댓글에 뵙겠습니다! gadg 어.. 아.. 어.. 너무 고소해요 어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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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상큼한 맛 두번째 이다음에 좀 더 더 잘 먹었을 것 같다 이 안에 되게 잘 먹었을 것 같아요 정말 맛있게 먹었을 것 같기도 하고 또 먹었을 것 같기도 하고 보통 식을 구워주면 こちらは… このお料理のお料理はソーセージに入れています このお料理は… このお料理は韓国のお料理から 好きなお料理は… … 이 맛은 육수는 진짜 매콤하네요 예요 까먹는거 정말 맛있는데 요즘은 맵지 않아서 조금씩 더 맛있었네요 잠수яд은 너무 맛있어 정말 맛있게 먹음 없고 저건 이쁘게 먹었네요 그냥 먹어야겠다 진짜 맛있게 먹어야 겠어요 오.. 입안에 기분이 너무 좋아요 뱅 참.. 너무 맛있어 뱅 우와 핵불닭 다음 주에 야옹 딸기 너무 맛있어 고기 치즈맛 치즈맛 치즈 치즈 이제 뼈는 중간에 먹어야 했는데 이 맛은 정말 맛있어서 정말 맛있다고 생각해요 정말 맛있게 먹어요 그리고 이 맛은 정말 맛있어서 이 맛은 소스에 뼈는 뼈는 안에서 뼈는 뼈는 안에서 뼈는 안에서 뼈는 안에서 뼈는 안에서 뼈는 안에서 뼈는 안에서 아.. 상큼해서 그런지 모르겠어요 뭔가 엄청 내려오면 난 안가게 흔들린지 그래도 나를 잘 먹었나요? 난 좀 더 먹었잖아요 난 안가게 먹었을 때 꼭 먹어줘요 난이도 못 먹었을 때 같이 먹으면 더 맛있었어요 나나가 있는 건 없지만 우유가 조금 더 인해 오이도 많이 먹어야지 여길 잘 어울려요 여긴 먹으러 왔어요 다음날 식감이 괜찮은거에요 저는 이 먹방이 너무 잘 어울려요 저는 이 먹방이 너무 잘 어울려요 그래서 먹방이 너무 잘 어울려요 이 먹방이 너무 잘 어울려요 이낙연한 먹방이 많아요 이 먹방이 너무 많은데 진짜 맛있게 잘 먹으면 더 맛있더라구요 탕후 Eagle 상반찬 스테이크 스테이크 아... 다 먹으면 돼지? 다 먹으면 돼지? 1월 1일에 파아아아 첫 먹방 끝 끝 아이스크림 आपगवTI। कर ग्रागपटवटऽ安शशयर्णת 너무 맛있어요 불닭소스 예전엔 타임 적당히 바삭함 편집사위에 너무 맛있어 얇게 배가 너무 좋아요 제가 많이 먹어요 너무 고소해서요 정말 고소해요 정말 고소해요 다시 먹으면 정말 고소해요 너무 고소해요 너무 맛있어 바로 맛있게 먹으면 더 맛있게 먹어서요 근데 너무 맛있게 먹으면 엄청 맛있게 먹으면 더 맛있었어요 밥도 적당히 고소해요 밥도 많이 먹었네요 밥도 많이 먹었네요 밥도 많이 먹었네요 밥도 많이 먹었어요 밥도 안 먹으면 밥도 먹었네요 그냥 먹는 건가 아니라 뼈가 돼서 안굴 양념불닭 하나는 계속 나가라 와우 겸손 소스팅 동일한 아이스크림 다 먹어야지 그건 다 먹어야지 양념이 아주 적당한 양념이 단무지가 잘 안먹는 거예요 오징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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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입에 계속 끓인 것 같아요 반찬은 넘치지 않네요 그치지 마시지 그냥 이걸 한입에 담아서 먹으러 갔어요 고기, 다 먹으러 왔어요 그리고 또 먹으러 왔어요 저의 한입에 담아서 먹으러 왔어요 오라오 오징어는 고소한 소스 다진 고소한 소스 그리고 전자레인지에 맞춰서 예전엔 바닷가 더 좋아해요 연어는 고소한 소스 인간은 고소한 소스 남은 고소한 소스 호로록 이 음식을 하나 더 먹으면 히힝 랩 랩 호로록 ㅍ어여 하앟